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DCC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문제점을 미리 써놨거든요.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점입니다. 수능날, 모의고사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풀고 나서 3교시 영어 문제를 맞닥뜨리면 유형별 문제풀이감이 폭망인 상태죠. 감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치점에서 막 풀다가 OMR카드 제출해야 되는 3교시 마지막쯤 돼서야 감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 아 큰일 났다. 막 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푼 것 같아 정신없이.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평상시에 제가 보통의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빈칸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빈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칸이 한 10문제 정도를 제가 수업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 이제부터 오늘은 빈칸이다. 빈칸을 파이팅. 하면서 빈칸 한번 해보자. 딱 이렇게 해서 빈칸 첫 번째 먼저 풀어봐. 이렇게 해요. 우선 학생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제가 해설을 해주거든요. 자 풀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 전에 풀었던 기억은 다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나 봐요. 그냥 감이 전혀 없는 거죠. 한 그날 제가 한 10문제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제가 학생들하고 빈칸을 한 서너 문제 정도를 풀고 나면 한 다섯 문제쯤부터는 자 풀어봐. 이러면 그때부터는 감이 살아서 문제를 이렇게 착착 이렇게 좀 풀게 됩니다. 감이 그때쯤 산다는 거죠. 제 오늘의 TCC 제목은 이겁니다. 문제 풀다가 감 오면 망합니다. 문제 풀다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빈칸이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네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빈칸을 한 네다섯 문제 풀고 나서야 감이 온다고 한다면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요. 문제 풀기 전에 감 찾고 풀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감을 찾고 그래야 제대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의 그 베이스는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서로 좀 공감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뭐냐면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독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문제별 유형풀이법.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있을 때. 순서는 이렇게 풀고. 요양문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수능에서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좀 이야기할 게 있고 이 문제점만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문제점에서 제일 맨 마지막에 얘기한.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상상은 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모의고사 날 또 이제 뭐 중간고사 날 또는 이제 6평 대비 9평 대비 그때 전날 시험 보기 전날 그리고 시험 보는 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하면은 아 이게 아닌데 이런 상태는 벗어날 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우선 대비책입니다. 평상시에 시험 전날 그 다음에 시험날 아 요거를 계속 세 개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빈칸은 좀 잘하는데 나는 요양문 한성이 자꾸 틀려. 아 난 좀 순서가 틀려. 이런 불안함들을 안고 수험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해 보면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한 것도 그런 겁니다. 저는 자꾸 이런 유형에 틀려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고등학교 때는 전 이랬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문제집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산 다음에 뭐 이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집을 왕창 사요. 왕창 산 다음에 문제집이 있으면 그걸 다 뜯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집을 제가 이제 한 열 권을 사잖아요. 열 권을 사서 그거를 맨 끝에 이제 떡재본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재본서 아저씨한테 잘라달라고 그래요. 낱장으로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딱 한 다음에 빈칸 문제만 이제 열 권의 책에서 왕창 이만큼 모아놓고 글의 순서만 이렇게 열 권에서. 그 다음에 전체 흐름. 이렇게 왕창 모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그게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뛰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우선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양질의 문제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공부하다 불현듯 저는 이제 불안정 환자인가 생각이 드는데 수학을 저도 이제 수학 공부하잖아요. 수학이랑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맞아. 나 전체 흐름이 좀 요즘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수학 잠깐 옆에다 해놓고 전체 흐름 연습 문제 한 손에 집히는 대로 한 열 문제 확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풀지 말고 아 선생님이 전체 흐름 이렇게 풀라고 얘기했지. 책에는 그랬어.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여긴데 시작. 본인만의 풀이법. 이걸 항상 평상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어의 그 대표가인가 19브라스 9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에 대한 그건데요. 그 19브라스 9 강의할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고 얘기하고 19브라스 9 그 옆에 포스트잇을 붙이라고 합니다. 포스트잇. 포스트잇 붙여서 자 빈칸 여기. 글의 흐름 여기. 이렇게 쫙쫙 포스트잇 붙여서 자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평상시에 공부할 때 거기를 딱 핀 다음에 거기에다가 너만의 풀이법을 너의 관점으로 좀 적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킹콩 선생님의 강의도 이제 뭐 제 강의를 듣자는 그런 뜨거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많은 선생님들 유형별 하고 이제 거기에 자기만의 풀이법을 딱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질의 문제를 좀 준비하고 있다. 불안할 때마다 좀 뺏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 감각을 좀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시험 전날 이때가 참 학생들이 힘들어하던데요. 시험 전날 영어를 뭘 해야 되지. 영어는 특별히 할 게 없잖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체계적인 평상시에 학습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시험 짓는 날에는 내가 이걸 바나야 되겠다라는 걸 종이에 적어놓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시험 전날 이거를 꼭 봐야지 모의고사 날 내가 영어를 시험 전날 업법을 살짝은 봐줘야 돼. 업법에서 관계사의 도치가 난 어려워. 또는 시험 전날 빈칸을 꼭 바나야 되겠다는 평상시에 생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는 폭망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모든 유형 문제를 양질의 문제를 평상시에 모아놨던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를 그냥 임의대로 풀어서 오케이 내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한두 문제 풀어서 모든 유형 문제를 살려놓는 겁니다. 살려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시험 날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에요. 특별한 상황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이따 제가 인식시켜 드릴게요. 모든 문제의 유형을 한두 문제 풀고 다음날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런 게 바로 영어에서는 바로 전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날 가서는요. 1교시의 국어 이제 시험 날이라는 건요. 여러분 강한 마음속에 프레셔가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돼. 정신이 없어.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게 2교시가 수학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수학. 수학을 열심히 풀다가 아 그러기 상태. 거기서 3교시 그냥 아 이제 보자. 3교시 밥 먹고 3교시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전략적 체계적 문제풀이법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풀다가 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시험 날 국어 수학 머리에서 싹 지워요. 지우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때 쓰라는 게 19브라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19브라스고를 1년에 책 늘 갖고 다녀. 학교 선생님이 빈칸 풀 때도 펴서 싹 보고 하고 문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점심시간에 국어 수학을 머리에서 싹 지워버려. 싹 지워버리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그걸 평상시에 썼던 거 시험 전날에 썼던 거 그리고 이 날 아 이제 좀 이따 봅니다. 긴장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전략적으로 라는 마인드 상태를 딱 가지고 시험 날 3교시 영어를 맞이했을 때에는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유형별 문제풀이 감히 폭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제한된 시간에서 정신이 있게 풀 겁니다. 이 정도 시간에서는 이 정도 점수가 확보되어야 되지. 이건 100% 정답이 이거다. 이게 고난두네. 오케이. 다른 건 점수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다. 정신이 있게 풀게 되는 겁니다. OMR 카드 제출하면서 감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감히 돌아온 상태에서 OMR 카드까지 다 제출이 될 거고요. 아 이게 아닌 데가 아니라 OMR 제출할 때 여러분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후회가 없다. 내가 평상시에 한 대로 시험 전날 어제 준비한 대로 오늘 완벽하게 나의 문제풀이 퍼포먼스는 완벽했다. 퍼펙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OMR 카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풀기 전에 감찾고 풀어야지 성공합니다. 킹콩 말씀. 이해가 되셨죠? 평상시에 많이 느꼈을 겁니다. 문제풀다 감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문제풀이법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놓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번 DCC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 뵙겠습니다.